대구시 서구 비산 2, 3동의 한 초등학교 앞. 방학이라 그런지 방과 후 수업을 마친 학생 몇 명만 눈에 띌 뿐 오가는 주민들도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방학이 아니라고 해도 예전보다 아이들이 줄었고 그만큼 동네 인구도 많이 빠져나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1만 2천 명을 넘던 비산 2, 3동 인구는 지난 연말 기준 8천 명대로 30%가 줄었습니다. 10세 미만 아동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해 10년 전보다 62%나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이미 공통의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전국의 기초단체 중 89곳이 선정됐는데 전남과 경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인 인천과 부산, 대구에서도 자치구가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수립한 인구 활력 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며 지방수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도 묶음 형태로 지원됩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통근이나 통학, 정기적인 교류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들도 추진됩니다. 최근에는 정부 5개 부처가 수도권 은퇴자나 청년층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활력타운을 인구 감소 지역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인구 감소와 지방수멸 위기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